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즉석에서 막 수보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어? 순천광양 국성구리의 갑? 교체! 어? 에이 씨!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두명이라 했는데!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남도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 하나, 민주당 하나, 국민의당 여덟 이제와 돌이켜보면 거대 양당 그리고 제3지대 신생정당까지 3자 모두가 노선상 지금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20대 총선에서 둘이든 셋이든 어차피 몇 장 없는 선택지를 놓고 전남은 일단 판은 흔들어 리프레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체는 흔들렸고 4년간 국민의당은 컬러를 보여주는데 실패했으며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 되어 더 오른쪽으로 민주당은 호남을 대표하는 대선주자들이 거의 모두 소멸하면서 왼쪽으로 이동했지요 2020년 21대 총선, 민주당 10, 그 결과로 전남은 다시 안정을 택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다면 1, 2번 후보가 나와있는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를 양자구도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전라남도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류 덕질인입니다 선거관리의 UPD가 짧은 쪽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제로는 7분 정도 되겠습니다 투게더 농축산인이 확확 바뀌는 공천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 데스티니 운명이죠 투게더 농축산입니다 파워 건조 간사가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송미가 너무 기대되는 표정이었어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왜 이렇게 후보가 적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쉽집해요 그건 저도 그래요 대신 내일 개빡세집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는 오버뷰 전라남도 오버뷰 민주당 국민의힘이 전 지역구, 진보당이 6곳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한국농어민당이 4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송 후보는 4명입니다 정식 후보 등록이 진행 중인 이번 주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비 후보 통계의 자세한 수를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랍한 선수들이 많고 예비 후보 등록 없이 출마를 천명한 후보들도 많아 의미가 없는 편이거든요 대신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200만원 되던 전남의 인구는 이제 180만명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은 도서, 산간, 도시지역을 막론하고 선거구 획정 변경에 대해 매우 다양한 소식들을 전했지만 선거구 이슈를 야당은 오래, 여당은 아주 오래 깔고 앉아있던 우울을 범하며 대대적 개정에 실패합니다 여수 갑에 있던 둔덕동과 화장면이 인구 하한선을 밑돌게 된 여수 을로 넘어간 것이 전남 10석 지역구의 유일한 변경사항입니다 광고 듣고 전남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를 닦아주진 않습니다 이는 내가 닦아야 돼요 요즘 치약, 정치인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데스크톱은 컴스테이션, 정치인이 미처 해내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전남도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회수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이번 데이터 센트럴의 서브 퀘스트 건조 에디터가 방송에서 읽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18어른 캠페인 광고를 하겠습니다 18어른 박강빈 군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포트폴리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연습도 할 겸 준비한 것을 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처음 하게 됐죠 발표를 마치고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너 지금 되게 빛나 보여 그 말을 되새겨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빛나는 건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빛나는 것도 내 환경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건 진심이 아닌 것 같지만 친구가 했던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가끔 감동하면 어린애들은 저런 말을 하거든요 캠페이너로 미디어를 만나고 있는 박강빈 군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열여덜 어른 캠페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른 미디어에서 못 전했던 내용을 저희 선거방송이 끝나면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만나시고 빛나 보이는 후보들을 만나보시죠 목포입니다 DJ 권로갑 김홍일 한화갑 박지원 한국 민주주의의 주된 성체 목포는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큰 표차로 떨구면서 이곳의 정치는 이름값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전까지는 큰 표차로만 당선되어 왔는데 그렇죠 21대 총선의 목포 1위는 목포에 목포 2위는 해남완도 진도에 나서는군요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원투에요 55세 남자 국회의원 신안군 도초면 출생 목포 용호초 제1중 마리아 회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성균관대 언론학석사 본인 상병 소집 해제 국민의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었고요 김근태 의원 보좌관이고 천정배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이번에 천정배의 육촌동생이 나왔다가 경선 탈락했어요 맞습니다 김우현 은평구청장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보좌관 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보좌관 특 그리고 센 사람들이랑만 놀았어요 그렇죠 21대 총선 당선 그리고 재선 도전 중입니다 재산은 22년 현재로 보면 12억 9천만 원이고 20년에는 5억 8천이었는데 7억 이상 증가했어요 부동산이 올랐나요 건물이 6억 빚도 열심히 갚아서 2억을 갚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월급 절반이 빚감돼 나갔네요 굉장히 성실하죠 이럴 때 갑자기 탕감 이렇게 되면 되게 사실은 건물 올라가지고 갚았겠죠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탕감 안 해줍니다 보건복지위 99.01% 본회의 97.60% 대표발위 100개 대한반영팩위 32건 수정가결 6건 원안가결 1건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병원선 3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배용합니다 전남의원이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병원선을 지역보건 의료기관에 포함을 하는 법과 그리고 병원선을 요양급여에 포함시켜서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나도 몰랐어요 병원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해놓은 미디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3일입니다 병원선 검색하시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2022년 발의한 폐기법안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이게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자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입법이고 이게 언론도 되게 많이 탔거든요 무면허 때문에 사람들도 죽고 다치고 했으니까 정치인의 김원희 의원의 초기 의도가 통한 거죠 일단 자극적으로 써서 환기를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의사들이 반발을 한 거죠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표면적인 이유고 의료계는 뭐여? 죽여불란 게 이런 걸 넣었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냈어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지 않느냐 사실 그렇죠 사실 이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되게 무섭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의 실밥 뽑기, CPR, 드레싱 그리고 심전도 볼 때 있잖아요 우리 조각검에 이게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간호법의 쟁점이잖아요 업무에 딱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현 정부가 거부했다가 의사 파업으로 다시 수용한다는 입장인 간호법과 맥이 좀 닿습니다 공약은 아주 많고 세세하고 법안도 100개나 발휘하고 공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했네요 괜찮은 입법노동자였고 김원희 의원이 당선된 것도 박지원 의원이 떨어진 것도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점꾼요 국민의힘 윤선웅 47세 남자 기업인 목포 출생 목포기계공업고 중퇴 목포대 조선해양시스템 전공 경영학 박사 정과 2011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6월 집유 2년 이런 항목이면 횡령을 하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을 잘못 썼나 보네요 쓰면 안 되는 부분에다가 빼빼로도 있나면 법원 가셨네 뭔가 회계 처리를 잘못했나 그랬나 보네요 기사로 봤을 때는 목포 새마을금고 이사로 소개가 되는데요 실제 직업은 블루에스피라고 영암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이 있어요 여기랑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장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요 블루에스피에서는 이런 것도 만듭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중소기업 정책을 보고 국힘 입당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그런 기업을 운영을 했던 것 같죠 진짜? 거기 정책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혐오하는데 제 8회 지선 국힘 전남도당 선대위 조직 본부장 맡았고요 지난번 지선 고생 엄청 했겠군요 국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맡았습니다 공약은 대기업 유치예요 그런데 결국 대기업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산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중소기업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면 분명합니다 나머지 다 쳐내주고 우리만 살려줘 이런 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상 임대주택 건립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도 공약을 했고요 글로벌 시터 제도 도입이 있는데 도정훈법 그렇죠 국민의힘 이민정책과 정확히 같은 결의였습니다 그 양반은 서울에서 만나보시겠고요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보면 중앙당의 관심과 컨설팅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간의 수공업에 진짜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 뒤에 물결표가 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그거 나랑 세민이만 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되게 억울해하는 글들이 많아요 오늘도 길에서 욕을 먹었다 하지만 뭐 이런 얘기들이 하지만 그렇게 읽어야죠 욕을 먹었다 욕을 먹었다 멜리스마 호남의 국힘 후보들의 홍보 전략을 보면 자꾸만 짜내집니다 진짜 그냥 후보 모집해서 내놓기만 하네요 옛날에 원래 1500만원도 줬잖아요 등록만 하면 그랬어요? 국민의힘의 전략이었어요 사실상 복지정책이에요? 인터뷰도 보면 꼭 필수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역 언론에서 중앙당에서 도와주냐? 아니요 항상 이렇죠 이상입니다 도와줘도 아니라고 해야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자리는 다 비어있습니다 그냥 와서 간을 안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녹색정의당 후보 보시죠 박명기 54세 남자 정당인 목포생 덕인고 목포대 경영금융보험학과 졸업 목표지역주거정책연대 대표 정가는 깔끔하게 2014년 은주연전 150 이건 필수 요소니까요 좋습니다 2018년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할 말이 없었나봐요 그래도 이번에 보도자료 2개에서 4개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의사들이 시위한다고 화도 내고요 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간의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성의 날을 축하해서 여성공약도 발표했는데 정의당 중앙공약입니다 정의당 중앙여성공약을 한 번도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 오래전부터 했었던 거죠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성평등돌봄 성폭력3법 비동의강간제 도입 스토킹처벌법 기술개반 디지털 성폭력대응강화 3법이고요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재생산건강권보장 등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 총성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 소개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바람돌이 선물 그거 아니에요? 맞죠? 모래요정 바람돌이 알면 꼰대 모래요정 모래요정 저 빼고 다 손을 들었어요 하이텔에 제가 자주 가던 게시판에는 모래요정 바람돌이 국한문판 가사가 있었어요 그만해요 토사요정 풍석시람 뭐든지 풍우 지역공약도 있습니다 지역공약도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산업연계망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지방대보상교육 등입니다 좋습니다 슬픕니다 목포의 지역 대학병원 신설 공약을 10년째 저는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최국진 52세 남자 정당인 장흥생 장흥용산중 장흥고 목포대 원예육종학과 박명기 후보랑 두 살 차이니까 같은 시기에 다녔네요 육군병장 만기 전 전국민주노총 조직쟁이 실장이었습니다 조직쟁이 조직에서 해피아이 해피아이 조직에서 카와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 뭐해 2014년 이게 뭔 상관이야 이게 2014년이 뭔 상관이야 2014년 10년 전에도 통합진보단 소속으로 도의연 선거에 나왔었는데 그때 벽보를 보니까 조선소 경력 16년 취부사라고 적혀있네요 아 네 취부사 출신이군요 네 10년 전에 이미 16년 경력이었어요 음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윤석열과 박터지게 싸울 최국진 음 윤석열의 이응은 일본 국기가 떠오르는 빨간색 원으로 했어요 좋아요 지역공약 이제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호남진보당 후보들은 지역공약이 있습니다 목포 무한신한 영암의 연방제식 단기적 통합 4개 기초단체의 선박 버스를 통합 운행하는 통합교통공사 설치 진보당이 전체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은 뜻의 대중영압성에 대한 감각이 있죠 네 지역 정벌 공약은 녹색정의 당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목포 남학 교육 통합 지역공동화폐 시범 운영 등이 있습니다 네 정과를 보면은 거의 다 집회에 대한 거고 아마 코로나 때 뭔가 집회를 했다 걸렸는지 감염법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도 있는데 특이한 건 죄명의 넘버를 붙였어요 1. 공무집행방해상해 2012년 2. 공용물건 손상 2013년 뭔가 인생의 챕터를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무소속 후보를 많이 보던 분이네요 무소속 이윤석 64세 남자 회사원 그래서인지 선관위 등록사진이 옛날 손자동법 스티커 같아요 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말을 하다가 찍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눕기 딴 것 같죠 네 무한군 삼양읍생 삼양동초 무한중 목포공고 경남대 정액가 백석대 목회학 석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경력은 18대 19대 국회의원 전 디지털서울문화대학교 총장 4년 전 덕질인의 원고를 열어봅니다 덕질인도 4년 전에 4년 전 재산을 적었군요 그럼 8년 전 재산은 10억의 채무가 16억 지금 많겠네 여의도에 건물이 많았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83년 건노갑 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개에 입문했고요 95년 1회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전남도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당적을 바꾸지 않고 내리 3선을 달리다가 02년 광극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후보의 소명은 사무실에 두고 간 걸 돌려줬으나 24시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 모자랐죠 던지게 당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여사님 어떡해요 그러네 4년 17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 상남자 특 한 번은 참음 그러나 08년엔 못 참고 탈당 무소속 출마 당선됩니다 당선됩니다 민주통합당으로 복당을 해서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선거 상대가 김홍업 김홍업 하나갑이었으니까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런데 당의 무슨 미운털이 바뀌었나 16년에 또 경탈 이때 탈당하길래 아 하남자 특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독자유당에 입당합니다 상남자야 여기서의 하남자는 하나님의 남자입니다 그리하여 전광훈과 크로스 그리하여 기독자유당을 잠깐 동안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 하지만 낙선합니다 낙선하자 탈당하고 국민의당 입당 민주평화당 루트로 갑니다 재보거래에서 한번 낙선하고 20년 민생당에서 한번 더 낙선 경선도 본선도 내내 서삼석에게 진 인생이고요 커리어로 따지면 기독자유당 입당부터 내리 낙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덕질인 원고를 보니까 19대 출석률은 99%인데 대표벌이가 32건이에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소심해서 말수는 없는데 학교는 안 빠지는 애들 있죠 그렇죠 소심해서 말수는 없는데 국회는 안 빠지는 그렇죠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수업은 나와있는데 과제를 안 내는 새끼들 있죠 그렇죠 22년에 복당을 했지만 얼마 만에 복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에 앞서 현 민주당의 경선 체계가 친명 위주로 돌아간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후보 검증위의 적격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는 이유로 제명됩니다 사실 12월이나 1월에 이런 소리하기 시작했으면 본인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컷오프 될 것 같다 이런 미래를 내다본 예언이죠 그렇게 해서 제명 되니까 뭐? 제명? 이재명? 이러더니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은 일단 지역공약이 빽빽하고요 동성간 결혼금지 입법이 눈에 띄네요 역사님 역시 하남자 4년 전에 생각 기억해보면 지역공약 내도 그게 막 서로 상충하고 뭐 그랬는데 네 이윤석 특 더불어 하나님의 민주당 남자 보셨고요 자 저희는 지금 내일 방송인 광주광역시 편을 절반 녹음하다가 다시 하루 전인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후보 하나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남 목포의 말입니다 그리하여 잠시 하루 전 과거로 돌아와 목포의 소나무당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당 최대집 이름만 들어도 51세 남자 목포 출생 영웅중 목포고 서울대 의대 의학사 이건 몰랐는데 한양대 서양철학 석사수료 전 의협회장 그 최대집입니다 나는 최대집 과거 DJ를 지지했던 호남 출신의 극우 의사 나는 최대집이 최기름입니다 의협회장으로 문재인 의협회장으로 문재인 당시 정부의 모든 의료개혁을 방해했던 그 사람입니다 시사인 굽시니스트 화백은 자신의 만평을 통해 이 개인의 공명심이 의협에 들어볼 만한 반박까지도 가려버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식으로 평안봐 있습니다 변희재와 함께 최근에 정권 퇴진당이라는 반윤정당을 창당 준비하다가 송영길의 소나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소나무당에는 송영길 소년원 변희재 최대집이라는 아스트랄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친명 친명 말 많은데 인지도 있는 사람 중에 최고 친명은 송영길 의원이죠 이 사람이 왜 민주당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저 스쿼드의 면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녹음 시작 직전에 목포공천이 결정이 되었어요 대표는 광주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니지 녹음 종료 2시간 후에 정확히는 전남 전남 녹음하고 2시간 뒤 1시간 뒤죠 그렇게 됐습니다 각자 도와주십시오 공약으로 윤석열 탄핵과 조기 퇴진 의료천국 목포 만들기 메디컬 유토피아 목포입니다 진짜 메디컬 유토피아 목포 그럴 줄 알았죠 최첨단 의료사업 벨트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줄이면 MUM이죠 신목포특별시 출범이 있네요 신목포특별시 목포시랑 신안군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정벌공약 그리고 청년 무장의 도시라는 게 있는데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무장의 청년 도시로 개조한다라는 극우 의사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그는 자유통일해방군 상임 대표도 여기 맺기 때문에 무장의 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 다들 총력이 적장 물리쳤다를 외치면 차라리 무장의 도시가 낫지 이 어휘 자체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공약들은 첫 번째 공약 윤석열 탄핵이 실현되지 않으면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네요 좋습니다 그럼 밑밥이죠 안 지킬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이걸 한 번쯤 논평을 하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에서는 양당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저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너무 무시했다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반발심이 커지면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만 잘 대변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초기부터 이어져 왔던 윤석열 탄핵 집회를 통해서 많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던 그리고 이름을 세탁할 수 있었던 사람 최대집 변이제 콤비로 대변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을 이어준 사람으로는 현재 이 사람들을 손절하고 빠져나간 김용민 씨가 있고요 방송인 그런 그림입니다 참고로 소나무당의 약칭이 뭔지 아십니까? 약칭이 있어요? 송당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소나무당 이게 웬 이름이야 이름을 이렇게 막 지었었는데 송영길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 약칭이 있더라고요 소나무당은 아마도 손혜원, 변이제를 비례로 배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손혜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대집의 오른쪽에다 그러니까 손혜원 왼쪽에는 변이제 이 세 명이 목포선거를 친다 최초 구상은 셋 다 비례로 가는 거였는데 최대집을 목포로 일단 보냈네요 그런데 목포에서는 이 말을 꼭 써야 되나 봐요 제가 지금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에 출마 기자회견 팜플렛 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 목포천재 최대집이 온다 이 말을 써야 되나 봐요 목포에서는 출마하려면 하도 천재들이 많아서 조례 같은 게 있나? 시위에서 만들? 목포천재라고 해야 된다는? 천재 아니면 무공천재 무공천재 참고로 디씨인사이드 중도 갤러리에서는 최대집 목포 출마라는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래요? 끼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네, 요새 쌍기업 비업 마이스죠 저희는 다시 광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만나고요 그 다음은 다시 현재 시간을 살아가세요 적재 여러분 여수로 가겠습니다 원도심과 남부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수갑 여천시 여천군도 여수시도 지역보스는 꽤 오래갔고요 그전 이 지역구죠 그 흐름은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천에서 처음 당선된 후 여수갑까지 사선을 했던 김성곤 의원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서울 강남갑 출마를 강행했고 두 번 낙선합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정부는 그를 제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외동포재단을 제외동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역대 마지막 제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남지요 이후 그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윤창호법 발의를 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라는 소셜 글을 올린 뒤 10일 후에 음주운전에 딱 걸린 것으로 청사의 길이 남은 국민의당 이용주 21대에 당선된 챔피언은 그 이용주 전 의원을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64세 남자 국회의원이고요 전남 여수생 미평초 구봉중 여수고 성균관대 법학과졸 본인 육군 종의 전역 검사 출신이에요 또 검사 2014년 여수시장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와서 당선돼요 21대 현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또 되고 경선까지 승리를 하니까 승률은 짱이에요 경선 과정에서 결선에 함께 오른 이용주 후보와 갭이 터지게 싸웠어요 먼저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의 7가지 진실이라고 주철현 후보가 공격을 하자 1번이나 2번쯤에 분명히 음주운전 있다 그리고 이용주 떨어진 사람이 주철현 예비후보의 안되는 이유 구! 응수를 해서 2개 더 있지롱 네가 읽고 깨끔 나 나올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은 빠르서 생량을 하겠습니다 22년 재산은 건물이 1억 8천 9백만원 예금이 7억 4천 현금왕 채권이 2억 채무가 없었거든요 오 권실한 권실한 남편 1억 8천짜리 건물은 뭘까요? 그러게요 총 31억 3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출석률을 보니까 71.43% 농예수위 98.43 본회의 97.60 대표발이 47개 대한반영팩이 18건 수정가결 3건 민주남치고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회의와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의 질을 좀 봐야 되겠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엄청 넓은 부지 그대로 있죠 오동도 앞에 여수 한바다 노래 나오는 데 있죠 자 잔치가 끝나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게 될지 매일 고민이네요 2012년 여수 박람회가 끝나고 이 박람회 시설이 남아버렸어요 그 박람회 시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게장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박람회 재단을 지금 현재 여수광양항망공사로 넘기고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법인데 자 뭐 이해는 돼요 지역의원이고 이거 남는 시설에 대한 고민이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 보니까 평창올림픽 시설 활용으로 강원도가 지금 골친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 모으고 구경하고 뭐 세우고 하는 상황 과연 지역에 뭐가 남나 생각을 냉철하게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공약은 뭐 너무 세세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죄다 예결위에서 내가 돈을 끌어와가지고 여수를 반절시키겠다 일 겁니다 또 시킬 거다 일 거예요 발전시킬 거다 입니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영암 얘기하고 전남도지사 선거 얘기할 때 F1을 F3 마켓을 키우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게 만든 사례를 얘기하곤 하는데 평창과 여수는 전혀 반대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수에 가보고 정말 진하게 느꼈더랬습니다 특히나 그 엑스포 지역구역에서는 엄청 크잖아요 부지가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지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도청과 시가 해야지 그걸 항망공사가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실까요 박정숙 57세 여자 환경보전 대응본부 광주 전남지부 지부장 중앙여고 졸업 재산은 22년 기준 1억 1천만 원이네요 제8회 지난지선 여수 시의회 국힘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를 했으나 낙선했습니다 1번도 떨어지는군 현재 국힘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 위원장이자 민주평통 여수시 협의회 간사네요 전국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이 30분의 1이 안 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환경 관련해서 계속 뭔가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 공약이 관련된 건 없고 활동 내역을 찾아볼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 출마의 변 1당 독점 정치로 멈춰선 여수를 위해 여수의 잔다르크가 되겠다 아무 생각나는 여자 영웅을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다르크 꽤 많았었어요 그동안 그래요 잔다르크가 누가 신사임당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뭔가 전사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 초선 때부터 붙여줬던 공약으로는 구도심권 재개발 여수대 전남대의 통합 조건이었던 한의대대학병원 설립 가망만 청정해용보건사업 등 이건도 환경 관련된 것 같네요 단수공천이기는 한 대도 정보가 너무 없어요 사진을 보면 약간 셀카로 찍은 각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눈에 엄청 초롱초롱한 것인 걸 보니까 조명이 있긴 하거든요 아 저런 셀카 볼 때 늘 의심스럽죠 대체 삼각근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저렇게 어깨를 안 들고 셀카를 찍지 이거 이제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누가 찍어준 거라고 하면 누가 찍어줬는데 어떻게 이런 각도로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앉으라고 한 거죠 그런 거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제가 고군분투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청 많이 캐왔는데 우리 패턴이 나오고 있어 쓸데없는 말하기 옆 동네로 갑시다 커리어가 비교적 조용했던 여수 갑 사선 김성곤 전 이사장과 달리 여수 을의 21세기 최다선 의원은 정몽준계 김한길계 안철수계 민주당 기준으로 매번 오답을 골랐던 호남 정치인답지 않게 여덟 번 당적을 갈았던 사선의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당선되었던 현 챔피언 김회재 의원은 경선에서 밀렸습니다 김회재 의원처럼 차별금지법 반대 검찰개혁 반대 등의 기록을 만들고 경선에 나선 현역들의 운명이 이번에 주로 이러합니다 민주당 경선 승자부터 만나보시죠 조개원 57세 남자 전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출판 편집인이라는 직업 있네요 보성 출생이고 여수 서초 여수중 광주동신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 24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학 동창으로는 기동민 의원이 있어서 출판기념회에 축하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개원은 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폭압적인 강제징집을 당한 동지다 했는데 정가는 1995년 상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있습니다 95년이면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상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뭘 잘못했어? 상을 엎은 건 아닐 거고 저 정도면 과태료긴 하더라고요 밥상을 우빵좌물로 엄청 찾아봤는데 상법은 공무원들도 시험 보는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아서 도저히 보통 이 정도면 불실기제 같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등기를 빨리 안 올리고 미루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은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경기도청 정책수석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선 선대위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국현 대표 비서실 창조한국당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가끔 가다 만나죠 후보 30명 중에 한 명 정도 창조한국당에서 시작했던 그런데 문국현 대표는 요새 뭐하지?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궁금하지 그럼 다 같이 검색 아 이거 재밌네 다 내 말을 따르는 지금 어디 검색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에 창조한국당으로 나와서 3위로 낙선한 경력이 있는 거 보니까 충성도는 꽤 높았던 후보였죠 우와 그러면 거의 최측근인 거예요 문국현 대표도 은평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무는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출판 경영인 경력이 있는데요 컴퓨터 매거진 발행인이었어요 책도 12권이었는데 대부분이 이 컴퓨터 관련 책이에요 1997년에 인터넷 안내서를 시작으로 해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서적을 냈고 수험서 전문 출판사인 성한당에서 많이 냈더라고요 한 권으로 끝내는 PC 조립, 스마트 네트워킹, 문제 해결 바이블은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20대 청취자 여러분 컴퓨터 어떻게 다루는지를 다루는 종이책들이 참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집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날 때 또 배우는 거 아니야? 이럴 텐데 그렇죠? 저는 컴퓨터 잡지를 아예 구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잡지가 있어요? 잡지 있었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마이컴이라고 거의 원탑이었던 잡지가 있어요 PC 세상인가 있지 않았나? 마이컴이 없어진 다음에 그 시장을 가져갔었어요 지금 세대들한테 왜 숟가락질을 왜 배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서전도 성한당에서 2020년에 나왔고 여수 생각이라는 건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컴퓨터 스테이션 사장님께 괜히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조기원 아세요 사장님? 나중에 답 두시길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기본주택, 남해안, 메가시티 자영업자 금리 부담 완화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간간이 이재명 시그니처의 흔적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김희택 62세 남자 넬종합환경대표인데요 이 회사는 전남 보성에 위치한 사료도매업 회사입니다 사료도매업 회사인데 이름이 넬이에요 사료를 걷는 시간 먹어선 안 될 사료 모던 사료 회사예요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 넘어가 여수수산전문대 통신과 전과 3권인데요 82년 폭력행위 등 폭촉법 징역 1년, 집유 2년 92년 같은 거네요 폭촉법 징역 8월, 집유 2년입니다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있네요 이게 사실 저는 되게 무속적으로 기운으로만 느끼고 있는데 뭔가 민주화 정과가 아닌 것 같아요 82년 너무 애매하고 92년도 좀 애매해요 너무 빠르고 너무 약간 빠르고 약간 늦어요 82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 보통 이 정도 형량으로 끝나지 않기도 하고 순수폭력이지 않았습니까 힘센 인생을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세계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정치인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뱃사람 네 그리고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본인의 단점이 성격이 굉장히 강성이래요 불같다 네 불같다 강남자다 그렇다 추측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 국힘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지난 8일에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지난 8일? 그러네요 네 지금 8일 지났어요 녹음 10점에서 주요 공약으로는 선초항의 악취 문제 해결이랑요 전국 저출생 정책의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 네 지역별로 이게 지원금액이 어디는 30만원 어딘는 100만원 이렇게 달라가지고 그게 혼란스러워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아 아니 그럴... 그래요? 네 그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그러시구나 갑자기야 아이를 전국에서 동시에 힘줘서 팍 난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약간의 핑계를 대주자면 해남군 같은 데가 굉장히 파각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걸 받고 다시 이사를 나가서 지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단서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고쳤죠 뭐랄까 그냥 한방지원금이 아니고 대출을 해준 다음에 7년이 지나면 탕감을 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계속 매달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출산 해결에 더불어서 지역 인구 유지 이런 걸 붙여서 얘기를 했으면 설득력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봤자 통일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 유입을 많이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책상 더더욱이 이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부가 편중돼야 되는 시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자 진보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진보당 여찬 28세 남자 직업은 노동자 여수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라고만 밝히네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왜 출신 초중고와 직업을 숨기는 걸까요 완전히 순천 제1고 졸업 전 화섬노조 광주 전남 지부조직 부장 정가 없습니다 여수에서는 시도의원들을 줄 세우는 맹수지만 중앙정치판에선 존재감이 단 하나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진보당 의원이 필요하다 라며 출마했습니다 마른다가 끌려나갔지 않나 방송이 마케팅이죠 우리집 고양이가 이런데 집안에서는 호랑이 바깥 나가면 햄스터 방구석 옆으로 라고 하죠 근데 밖을 나가요? 병원 갈 때 공약은 일단 중앙공약이 있고요 여수산단과 관련한 법들이 있습니다 여수산단 플랜트 건설 현장 외국인 고용금지를 이번에 정부에서 해제하려고 해요 현재 노조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니까 역시 반대한다고 하고요 교과 과정에 노동 인권교육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건 중앙공약이 아니라 후보의 공약인 거죠? 근데 중앙공약도 업데이트가 계속 돼가지고 네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 이게 오늘 결국 다른 후보 제일 많은 건 프로그레시바 에디터였어요 근데 예전보다 적다는 게 함정이에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권오봉 64세 남자 직업은 행정사 전남 장흥생 여수 동초 구봉중 여수고 고대 경제학과 졸업 행시 26회 많은 공직 중에 본인이 선택한 건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국장 오 기재봉 네 중앙공직을 적었어요 그리고 전 여수 시장 훨씬 약하죠 이게 시장선거 때는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를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전략적으로는 지선 때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책 국회의원에서는 중앙에서 가장 높은 지책을 적은 거죠 2018년 지선에서 경선 도중에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탈당하여 출마 몇 년도에? 2018년에요 4년 전 6년 전에 한 남자 특 같지만 당선되어 버립니다 하하하 웃는 남자 민주당은 벙쩍겠죠 이후 잠깐의 마찰을 겪다가 결국 복당 하지만 22년 지선에서는 어쩐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나 봐요 문제 없이 탈락했나 봐요 그때는 참았지만 이번엔 안되겠다 경선 컷오프 되자 탈당 상남자 특 이별은 하지만 배신은 하지 않음 이낙연 도지사 시절 도청에서 일한 이낙연계인데요 다른 당에게는 안 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실망 그렇죠 그럼 이건 지금은 이낙연계가 아니라는 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남자 특이라고 한 거예요 이별은 하지만 배신은 하지 않음 공정하겠음 공약은 시도연 시민 공천제 검사장 주민 직선제 감사원의 정치중립석 강화 그리고 돌봄서비스 관련 공약은 중앙공약이죠 민주당 그리고 수많은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어느 정도의 노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선되면 복당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가능하죠 광고 뒤에 순천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요가 파이어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순천 띄고 광양곡성구례 갑 되겠습니다 강원 춘천천원 화천 양구 갑 전북 군산김제보안 갑 그리고 순천 광양곡성구례 갑 사실상 순천 갑입니다 이런 패턴의 지역구를 세 번째 만나보고 계십니다 언론 탄압 및 언론 탄압 등등 박근혜 정부의 굳은 일을 담당하던 수구의 하드워커 이정현이 무려 지역구 재선을 한 곳이죠 그 전 재선 의원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전 의원이었고 그 전 재선 의원이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다채로운 지역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나는 도지산대 이번 민주당 후보 누구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손은모 예비후보에게 바로 오늘 아침에 심야 회의 끝에 교체가 됐습니다 자 55세 남자 전남 순천 출생 송광초 승남중 효천고 고려대 정치회교학과 졸 손은모 후보가 공천받았으나 경선 부정으로 공천이 취소돼 아이비 백 디오르가 최고 그런 후보에게도 훈장이 하나 있네요 02년 9월 12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있구요 진영호 성북구청장 비서관으로 정치를 입문했습니다 주로 성북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더라구요 서울성북구요 02년 성북구 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낙선 10년에는 민주당 그리고 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서울시 의회선거에 불출마해서 당선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불출마해서 당선되면 어떤 수상인지 성북구 의원선거 낙선은 되게 순하였겠네요 낙선을 했는데 공직선거법까지 걸렸어 포털에도 검색한 블로그가 있는데 이게 네이버와 다음이 안내해주는 페이지가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더 헷갈렸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라고 2024년 1월 21일에는 신성식 검사 윤석열 장보 최은수씨 말고 오히려 정대택 씨를 구속영차 청구 증인이 증언이 마지막 개수물이더라구요 근데 또 다른 블로그를 들어가면 이 성북구 청장 때 했던 그 후보 때 준비했던 건데 제발 이런 거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죠 헷갈려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후보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캠프에 사람들이 이제 고용관계가 끝났으니까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로그인 비번을 그 사람들만 알고 있어 근데 연락이 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게시물은 18년이더라구요 페이스북도 비슷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페이스북 보니까 경선 탈락을 위로하는 답글이 오늘까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겨울선 탈락해 있다가 생활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기준 9시간 전에 이 한 패친이 속보로 후보가 바뀐 뉴스를 게시를 하는데 김윤수 후보는 아직까지 여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자고 있나 주말을 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잠에서 깨어나면 뭐 뭐야? 나 후보야? 이러면서 그냥 어제 경선 탈락한 줄 알고 어제 밥 쌌으면 큰일 났네 그렇죠 3월 둘째 주에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공천 탈락했다가 붙은 사람 저기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부메랑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 물에 빠졌다가 다시 튀어나왔다 빠졌다가 튀어나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좀 튀어나온 거죠 그래도 후보 당시에 냈던 공약을 보니까 이순신 특례도시 설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검찰 타도 이 정도의 공약이 보이는데 순천 암행어사를 외치면서 이 마폐 피켓을 되게 큰 거를 들고 다니면서 동그란 거다한 마폐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밈처럼 여기저기 등장 중이어서 좀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갔나 봐요 암행어사 김문수 네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노사민정 김문수보다는 낫거든요 그게 갑자기 후보가 바뀐 탓도 있지만 더 유명한 그쪽 경기도 김문수로 인해서 거 누구요 김문수 자료가 잘 안 찾아지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고 이 사진에서 뒤에 허벅지가 튼실한 아저씨가 잡으러 쫓아오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 옆에서 얼찌감치 해서 근데 하체가 엄청 튼실해요 오늘 짧았네 국민의힘 부부 보시죠 김형석 58세 남자 직업은 교육인이라고 썼는데 뭘 교육하는 건지 못 찾았고요 실제로는 이제 공무원 유닛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 공무원인가? 그럴 수도 아니요 통일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왜 그럴 수도라고 했지? 네 순천 벌교 출생 벌교 남초 벌교 중 순천고 서울대 영문학과 서울대 행석 경기대 북한학 박사입니다 아따 주먹자랑을 했을까 통일분야 전문가인 거예요 행시 32회였고요 줄곧 통일부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왜 교육이니까요 탈북민 교육을 했나? 개성공단의 정착과 중단에 모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통일부 차관까지 맡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체육회의 남북체육교류 위원장 뭔가 감투를 하나 얻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투가 꽤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냥 천하람 됐다라고 지침이 됩니다 아 슬프네요 네 얼마 전에 공약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럭키 순천이라는 공약이에요 라이트 페스티벌 엘 불빛 줄게 네 유니버시티 대학교 유 센터 커맨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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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인 여기까지 럭키 럭키 순천역 꽃단장 순 천재 운동선수 육성 스포츠타운 왜 럭키 순천 가지고 치행실을 하고 있어 진짜 끝말잇기 진짜 제멋대로 하네 이 스포스피터 뭐야 여기서 제일 웃긴 게 뭔지 꼽자면 저는 그래도 역시 스포스피터인 것 같고요 그냥 요트를 하지 두 번째는 천재 운동선수인 것 같습니다 케이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유치한다는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한국판 월트 디즈니를 만든다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이 들어서는 단지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랑 순천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디즈니 거 쓰는 건 아니니까 디즈니처럼 되고 싶다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럭키 순천 우리가 보기엔 장난이지만 본인은 장난이 아닌 것으로 예스 개혁신다 개혁신다 천하람 37세 남자 대구 출생 텐션 좋아 농갑이 텐션 너무 좋아서 우리가 드디어 전남에서 녹음하고 비례에서 소개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대구초 경신중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재수 후에 고려대 법학 학석사 1회 변시 합격자 법무부 국가속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이건 병역이에요 김현장 법제적 국민법재관 등을 거친 법률가 입니다 2020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청년보수단체를 조직하면서 정계에 입문합니다 미래통합당 설립할 때 합류합니다 평생 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이후 종편에서 보수 패널로 뻔질나게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다지고요 당대표에도 출마 왜냐하면 승질 안내고 반대쪽 패널 쪽 안주고 같은 말 반복 안하고 하는 보수 패널이 한 5명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죠 당대표 선거 때는 4인 본선까지도 같습니다 대선 때는 최재형을 지지했고요 네 이준석계로도 분류가 되는데 천하람 허은아 김용남 이기인 을 합쳐서 천하용인 으로 부릅니다 무협 같습니다 혹은 김용남으로 바뀐 진용을 천하용남인이라고도 하죠 다만 본인은 이준석과 너무 가깝지 않도록 수위를 자제하는 편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만 나오면 그렇게까지는 안 친하다고 하죠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의 인프란을 이용하되 완전히 같은 부류로 묶이는 건 경계하는 센스가 있어요 황교안에게 3공화국 이전의 박정희면 몰라도 독재자가 된 박정희는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하면서 아니 윤석열이 독재자가 돼서 장기 집권에도 지지할 거냐 하고 묻는 장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연고 없는 순천지역구에 빰 하고 등장해 4천표 3% 남짓었고 낙선 이번 총선 목표는 득표 30%랍니다 같은 지역의 이정현 전 의원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선배가 보여준 충신 캐릭터나 극우 성향을 안 보여주는 중입니다 출마 확정이지만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민주당 쪽 카운터 파트너가 정해지고 난 후로 밀어서 공약이 없나 했는데 정해지고 난 후에도 공약이 없어요 네 아직 등록도 안 했어요 그죠 비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녹음 다 해놓고 지금 비례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깔아놓고 몇 년병 왜요 출마 선언을 심지어 제가 지금 확인한 기사에 의하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해놓고 몇 시간 전에 취소한 적도 있거든요 지금 그게 그럴 그때가 아직 민주당 쪽 카운터 파트너가 아직 안 정해져서 였거든요 이제 정해졌잖아 일단 녹음하고 있는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는 간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출마 선언하세요 별 공약 없고요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54세 남자 직업난에 진보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을 적었길래 과거 선거 이력을 살펴보니까 과거엔 정당인 노동자라고 적었네요 나주생 다시중 광덕고 중앙대 정액과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면서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14년 통진당에서 전라남 도지사에 도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 출마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에 수영생활을 했습니다 07년과 2010년에 집회 관련 정가가 있고요 근데 시위가 센나 봐요 네 그래 보이네요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재물손괴가 있는데 요렇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거는 아마 직접했다기보다는 그냥 간부라서 받는 정가에 가깝죠 맞습니다 세파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공약은 전남지역 공공의대 설립 잔역희움 지원금을 2025년 월 3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 월 100만원 결혼하면 집을 혼수로 임금사감 없는 주 4일째 시니어 행복지원급 월 100만원 지급 등 이것들도 진보당 중앙공약입니다 진보당 중앙공약 일부 확인하셨고요 광양곡성구려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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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을 순천광양 곡성구례 을 신북방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담당했던 주 러 대사 그리고 국회 청소근로자 정규직화할 때 절했던 사진으로 잘 알려진 국회 사무총장 우윤근 전 의원이 광양 그리고 광양구례의 삼선 의원입니다 우윤근 의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정인화현 광양시장에게 패한 후 아직 쉬는 것 같고요 여당이 민주당보다 한참 빠르게 후보를 정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무려 재선 의원이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56세 여자 정당인 정남 광양 출생 광양 금도초 금태중 순천여고 부산에 대해 정치학과 이와여대 대학원 정책학 박사 정치외교학 박사 06년 지선 때 열린우리당 서울 비례대표 3번으로 나왔다가 낙선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당직자예요 세정치 국민의의 여성국 기획부장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비디오 국장 여성국 국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 인사와 비서관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그러니까 주로 당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중앙당 실무자입니다 그런 유닛이에요 지난 대선 후보 비서실 배우자실 부실장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죠 당직자 유닛인데 결국에는 저 경력이 문제가 돼서 이 지역을 본래 여성 전략 특구였고 권향엽 후보를 단수 공천을 했는데 반발이 당 외에도 있었고 당 내에서도 있어서 경선 결정을 권 후보가 수용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자청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원고를 더 쓰고 있는 거죠 왜 싸웠어야지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순간부터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전남 전현직 여성 도의원 미 시군 의원 여성 당원 30여 명의 지지 성명을 받아 냈어요 이것도 또 논란이에요 현직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됐냐 이러면서 선거는 원래 논란을 숙주삼아 잘 아는 거죠 본인도 억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민주당 당직자로 35년이고 여성 정책 관련 당직자였으니 배우자를 담당하는 것이 낯선 라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면 더 문제이기도 해요 당 밖에서 사람 불러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인 건데 뭐 이런데 지금 한동훈을 고소했어요 자기를 수행비서라는 표현을 써서 가짜 뉴스를 뿜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배우자실의 담당 부장이었을 뿐이다 이라는 거죠 만약에 수행비서가 굉장히 옆에서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기는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자 국힘은 무고죄로 막고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게 여성 전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불신 블럭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일하고 자리 배려받는 중앙당 당직자 30년 20년 하고 총선마다 각 선거마다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못되면 평생 당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행정업무를 수행했던 보좌진과 실무진들이 다 기가 죽어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1호 공약은 이순신 대교를 국도로 승격을 하는데 이게 대교도 국도가 있고 또 지방도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승격을 하게 되면 관리 비용이 국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아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네 이순신 대교는 관광상품으로도 많이 쓰여서 국비 들만 하죠 좋습니다 전전챔피언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도 여기서 공천을 받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이정현 65세 남자 정당인 곡성 출생 목사동초 순천주암중 광주 살래시오고 동국대 정외과 잠깐만요 살래시오고 맞죠 맞아요 사래지오고 제가 글씨를 작게 해놔서 순간 신뢰지오로 보여가지고 신뢰지오 신뢰하지 말고 신뢰신뢰합니다 아니고요 살래시오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마리아 회고가지고 회의기한 것보다 훨씬 신뢰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8포인트였어요 아 이게 진짜 젊음의 상징이에요 8포인트 동국대 정외과 육군병장 만기정역 삼성 국회의원이죠 박근혜에게 비례로 발탁이 되어서 초선에 성공을 했고 박근혜 정부 초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영임한 진박 오브 진박입니다 당시에는 지역주의 탑하를 상징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하죠 맞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도 공직인사 지역차별금지법 이었습니다 2014년 순천시 곡성군 재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을 해서요 광주 전남 지역의 최초의 보조정당 의원이 됐습니다 역시 이제 공성불복에 의한 3자 대결이 있었죠 네 재선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새누리당 대표까지 선출이 됐으나 탄핵회계가 열렸습니다 쓸려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충성충성충성과 탄핵 가결되면 장지진다를 남기고 장렬히 산화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용히 보내나 했는데 2020년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방송법 위반 벌금형 천만원 판결 받으면서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그런데 22년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며 전라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부활 험한 것이 나왔다 요새 개같이 부활이라고 하죠 낙선 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종의 대기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다 또 단수공천으로 개같이 부활 국회에 진출을 하면 꼭 하고 싶은 혁신 리스트를 올렸더라고요 블로그에 헌정 80년 총정리가 있는데 이번에도? 실록을 편찬한다는 건가요? 보수정당 현대화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수정당 현대화는 뭐지? 그러게요 다같이 스마트폰 네이버, 밴드, 텔레그램을 탈출하여 뭐 그렇죠 아니면 컴퓨터를 새 걸로 바꾼다거나 LED로 등을 바꾼다거나 네 이걸로 셀프 보도자료도 냈어요 진짜 보도자료를 형식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냥 똑같이 이 얘기만 적혀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폰트만 보도자료 폰트고 아니면 의원들이 전부 다 막 긱시크로 옷을 입는다거나 인스타하고 인스타하고 폐부가 최근에 블로그에 이것이 정치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인용을 하자면 문화원 행사가 있어서 인사를 갔다 60대 초 아주머니가 손을 잡더니 손가락이 멀쩡하네 장 안 지졌어 골수인가보다 싱긋 웃고 말았다 이것이 정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은 글이네요 참고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균발이에요 균형발전이 이렇게 바꾼 거니까 부위원장이 나쁘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지역섬열 관련해서도 그걸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11조 굴리는 조직이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1조 11조에 진짜 그 11조? 네 받는 돈이 예산을 전체 11조 11조만큼 풍성해요 참고로 여기에는 민노당과 정의당의 당직재형 출마 다경험자인 박웅두 한국농어민당 공동대표가 여기 지역구예요 나올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씨 얘기 잠깐만 이정현 후보가 기소를 당했던 게 아까 우리가 지난번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게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를 봐버렸네 이 말이잖아요 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거잖아요 이걸로 기소됐고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체 황상문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번주 얘기 할 필요 없는데 굳이 선거 때 근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언론들이 안 다뤄서 이거 보수 언론은 진짜 안 다뤘고 게다가 고인이 되신 기자님은 중앙경제 기자였거든요 당시에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일보에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타이밍에는 박근혜 이게 이제 이 박근혜 시절의 인사들의 흔적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직격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아요 황상문 시민사회 수석은 칼침 논다고 위협했잖아요 핵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정현의 죄질이 가볍습니다 그러게요 황상무에 비해서 네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유현주 53세 여자 직업은 정당인 서울 금옥여고 이와여대 과학교육과 정가 없습니다 전 전남 도의원이었네요 08년부터 이번 출마까지 하면 7번째 출마 2010년 도의원 초선인데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거 보면 2년 만에 사퇴를 했나 봐요 아이고 재선이나 3선 사태는 많이 보는데 초선 사태는 특이합니다 그러게요 출마를 위한 출마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공약은 중앙공약과 지역 비정규직 관련 공약 빼고는 눈에 띄지 않네요 좋습니다 진보당 후보였고요 자 전남의 센터 나주 화순으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건국일에 꾸준히 이어져온 여러 차례의 선거구 획정 변경은 전남의 모든 지역구를 점점 커지게 만들었고 이제 지역구에 섬이나 해안이 포함되지 않은 곳은 나주 화순 만 남았습니다 빛가람동 혁신 도시의 인구가 이제 4만 명에 달하는 관계로 예전 같은 표심은 아닐 테지만 민주당은 예전에 당선된 적이 있던 두 사람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명을 녹음하고 여러분은 한 명을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축산인이 두 명을 준비해왔죠 첫 번째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59세 남자 국회의원 전남 나주생 양산초 영산포중 광주 인성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전과 5건 특공방해치상 포처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86년 2월에 받는데 이게 미 문화원 방화사건의 당사자 당사자? 뭐라고 그러지? 가해자? 범인 그리고 89년 12월에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그리고 징역 8월을 받습니다 민주화 유공자일 겁니다 이거는 수세폐지운동을 하던 농민운동 전과예요 공공련 9월 20일에는 음주로 벌금 150 이건 민주화가 아니지만 민주화 관련이에요 민주화는 안녕 음주는 음주 그리고 07년 5월에는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여기에다 상해까지 벌금 1500만 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하지? 이거는 보니까 전남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마 주몽 세트를 지은 혐의라고 주몽이요? 유PD가 찾아냈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시장이어서 받은 거네요 시장이라서 이거는 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였대요 나는 KBS 이력이 있나 봤네요 마지막에 궁금한 건 상해는 송일국실 때렸나 그건 죽어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따가 누가 다쳤나 보지 논에 들어온 무슨 반달곰을 때렸나 했네 그리고 이 죄가 조금 더 중재인 것 같습니다 09년에 특정경제가중처벌 그러니까 배임 혐의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유 4년을 받아요 세네요 이건 보니까 정체불명의 영농조합법인의 12억을 밀어준 거죠 이걸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지자체장으로서의 비위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되게 모둠수육을 본 느낌이에요 재산은 3억, 건물 1천, 예금 2억 2천, 증권 1천, 채무 4천 7백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비유가 아닌 것 같지만 맞는 비유인 게 우리는 이런 범죄를 보면 모둠수육을 처음 볼 때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하네 아니 왜냐하면 우설도 있어 내장 못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고 저는 순간 모둠수육 같다 선거 승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95년 나주도의원 무소속 당선 98년 재선 체급을 올려서 02년 무소속 나주시장 당선 06년에 또 재선 즉 상실 14년에 나주화순 재보선 당선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어코 재선까지 성공을 하는 이번이 3선 도전 중입니다 95년부터 당선이 되는데 이제 60도 안 됐어요 그렇죠 엄청 일찍부터 했습니다 지자체장 당시에 이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다시 올라올 정도로 지역구 관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란 뜻입니다 농축해수위 농해수위 농해수위 이때부터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농해수위 농해수위 왜냐하면 이거 끝까지 하루 종일 괜히 검색해보잖아요 마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아람이 이래 희망고무 농해수위 98.36 정치개혁특위 84.62 본회의 93.41 대표발의법안 84개 대한반영패기 13건 수정가결 싫어? 뭐 싫어? 13건이라니 민정수정님이 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하겠는게 너무 아쉽네 죄송해요 13건 수정가결 10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뜻하죠 수정가결 2건 초선 당시 썩 좋지 않은 성재교수 유PD한테 한번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확 차렸죠 그렇군요 대체로 농해수위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곤 해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그 농업 언론에서 항상 1등 먹을 때가 많아요 농민운동 경험이 있어서 아주 잘 찝어내고 잘 조저내는 그런 실력은 있습니다 20대 때 비해서 21대 때 갑자기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대표발의법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즉 한전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설립을 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나주에 들어왔으니까 네 나주 국회의원이 내야만 하는 중앙법안입니다 네 각종 규제를 완화해줘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약도 에너지 신산업법에 관련한 공약이네요 다 한전 때문이고요 네 국민의힘 김종훈 66세 남자 직업으로 한전비상임 이사를 적었는데 이건 나주니까 그렇겠죠 지방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주 출생 금천초 금천중 광주 숭이 실업고 광주대 행정학사 나주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다가요 2007년에 무소속 후보로 나주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2010년 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재선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때 의장까지 했는데 탈당을 했어요 아니 그럼 의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밀어줬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네 2018년 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다시 전라남도 도의원에 출마를 했는데요 낙선했어요 아 당적 그래서 아 당적이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는지 2021년에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남자특 LIC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아 바로 네 바로 기댄 되겠지 네 어쨌든 당은 있어야 되는 것 같네 이러면서 국힘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이 됐어요 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됐었네요 공약은 여당의 힘을 발휘한 예산폭탄뿐입니다 끝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공천경쟁제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한 닭갈비 달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저 좀 아쉬웠어요 그 닭갈비 달인 되셨으면 참여하셨을텐데 그보다는 더 정치에 어울리네요 네 바로 아래 순천에서 처음 유행한 말이죠 예산폭탄이 이정현 의원한테 네 네 어쩐지 많더라 다 예산폭탄 예산폭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는 금주가 나섰지만 진보당에는 야 이거 맛있네 이건 완전히 진보당 안주용 안주용 아 어이없어 57 웃었잖아 어이없어서요 핑계되지 말아요 57세 남자 정당인 누구든 당선되어서 직업에 정당인 노동자 정치인 기입 금지법 좀 만들어주세요 동의합니다 누구라도 지지할게요 정당한 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나주생 고려대 식량자원학과 졸업 졸업 후 전농에서 농민운동을 합니다 전농 나주 농민의 사무국장도 역임을 했고요 88년 집시법 국보법 91년 국보법 위반 전과가 있습니다 2012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100만원 또 보험가입을 안 했나봐요 2012년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승계로 전라남도 의회 의원이 되어서 2년간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합니다 민성경 여기 있음 그리고 2014년 다시 한번 도의원 선거에 나서서 낙선하고 저번 총선도 낙선하고 저번 원고에서 찾아낸 안주용 돈가스 안주용 껍데기 안주용 쥐포 등을 뚫고 찾은 도의원 시절 기록 2013년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호남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는 충동적인 선택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자 안주용 도의원이 호남 민심을 누구 맘대로 무시하냐면서 종이컵을 들고 발언대로 가서 물싸다고를 날렸습니다 정우태 의원 때문에 유리컵으로 찍을 수가 없게 되니까 종이컵으로 반문민주당 도지사를 진보당 도의원이 후들겼어요 가서 물싸다고를 날렸어요 해당 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에 해당 사진을 안주용 의원실에서 언론에 제공했어요 이야 제일 멋있게 나온 걸로 했겠네 개멋있음 워터슬랩 그 사진은 스틸컷으로 딱 돼있고 밑에 카페베네 개멋있습니다 저건줄 알았어요 오버워치 게임 끝나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보여주잖아요 그건 괜찮다 그건 줄 알았어 공약은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농은 뭘 뿌리는 사진 포착에는 실력이 제일 멀어요 쌀도 뿌리고 고추도 뿌리고 그때 정말 포착을 잘해요 이상 전농 관계 인사의 말이었습니다 광고 뒤에 탐험영장에서 만나요 XSFM입니다 요가 레인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전라남도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새벽 5시쯤 되면 슬슬 저는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4대 민의원 선거에는 담양 지역구의 이름이 국회남 국가대표 쾌남이에요? 우와 멋있어 요즘 목욕탕에도 이런 거 이거 잘 없어요? 쾌남 이름을 들었는데 남자 목욕탕 냄새 같은 것이 나는 사람이 당선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자유당 거수기였던지 뭐하는 사람인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스트 쾌남 이 지역 국회의원의 옛날 기록이라는 것이 대저 이렇게 재미도 없고 주목할 만한 것도 없다가 최고의 스타는 21세기에 나옵니다 16, 17, 18, 19대 4선 6회 지선 전남도지사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20대 서울 종로 5선 선거 6전 6승의 헌정사 최장수 총리 이낙연 한평 영광, 한평 영광 장성,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었지요 그는 내일 만나보시고 이낙연의 축복 속에 이낙연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챔피언은 이낙연이 당을 떠날 때 이낙연을 배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연님이 보고 계셔 이게 이번에 윤영찬 장혜원과 더불어 배신자를 배신한 배신자 트리플 배 더불어민주당 이 개호 64세 남자 정말 그가 배신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고요 물론 이낙연은 그렇게 보겠지만 개호가 복지란 뜻이잖아요 일본말로 그죠? 그래요? 개호법 이런 거니까요 어쨌든 갑자기 생각났어요 담양군 대전면생 광주 효동초 동성중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육군병장 만기 24회 행시 출신이에요 전남 도청 공무원이었어요 관광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등등등을 진행 공무원이었다가 2009년 7대 전남 행정부지사 63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 지역구 3선 의원입니다 14년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내일이 당선을 했고 지금 단수 공천으로 4선 도전 중이죠 네 우리 지선방송 시작할 때 처음 당선됐습니다 재산은 28억 예금 16억 건물 7억 정치자금 계좌 2억 원가량이 잘 주무시고 계세요 문체관광이 100% 본회의 97.01% 대표 발의법안은 73개 그리고 수정가결 5건 원안가결 2건 그중에서 구규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이 구규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이거를 현금으로만 납부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카드도 하게 하자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도 구규류의 대부료와 사용료면 캠핑장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관련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같은 옛날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구규림이나 이런 공원 같은 데 갈 때 뭘 해도 일단 당황하거든요 나 현금 어디 있지? 그러니까 왜 입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거기에 이제 고블린들이 알아서 눈치를 봐가지고 카드 돼요 라고 얘기해줘요 이런 법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학교 되게 열심히 나오는데 멍때리는 친구 보는 느낌이에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법 중에 하나가 수산물 품질 관리법인데 이게 뭐냐면 영광에서 생산한 굴비만 영광굴비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즉 수산 가공품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인재 황태는 러시아 황태가 돼요 근데 이 법이 없었던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근데 지리적 표시에 보통 수산물이 많이 안 들어왔던 거죠 농산물에는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이고 이제 삼척중앙시장 가면 러시아 오징어 이게 원래 횡성한우 같은 것 때문에 먼저 생긴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횡성한우는 아예 횡성축협한우라고 자기네들이 더 저 진짜 굴비만 먹으러 영광 가서 굴비 먹고 군산 가서 잔 적이 있거든요 맛있긴 진짜 맛있대요 그거 횡성 가서 한우 먹었을 때와 똑같은 기분 아니에요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서 앞으로 영광굴비가 국민 반찬으로서 품질과 명예를 지키면서 꼭 국민적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라고 해요 자 주 4.5일째 도입 그리고 한국노총과 정책연답 간담회를 가졌어요 정치력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10대 공약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선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근래에는 담양 딸기농가 곰팡이 피해 농가에 가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조니터가 또 딸기 이름을 잘 알잖아요 딸기가 올해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일조량 안 나오죠 습해 피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 딸기 내년에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몇 지역 토호로 구분되고 당내에서도 오른쪽으로 구분되는 의원들이 20대에 비해서 21대의 국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아니 왜 이런 열등생들까지 다 성적이 좋아져 이상합니다 이겨우 의원도 갑자기 상급이 됐네요 자 국민의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63세 남자 한평 출생이고요 직업이 탐정 같아요 한국의 전록이야 공인되지 않은 직업입니다 근데 전남대한탐정연합회 회장이에요 실제로 탐정사무소가 있어요 그거 퇴직경찰들 아니면 많이들 생각보다 이상평론을 참고하십시오 한국힙합협회도 있습니다 탐정사무소가 사무소가 저도 서울 돌아다니면서 몇 개를 봤어요 퇴직경찰 맞아요 손불남초 손불중 광주일고 조선대법대 동대학원 법대 박사 과정 수료했습니다 33년간 경찰로 일을 했고요 정연퇴직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봤더니 너무나 구되어 있어서 한편 군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지난 지선에 군수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당적이 민주당이었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전에 탈당을 했대요 왜냐면 대선이 시작이 되니까 아 윤석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군수로서 군을 잘 챙기려면 여당에 가야겠다 이 얘기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편 군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나가면 논리가 여러모로 안 맞습니다 당시 가족들도 머리에 총 맞았냐고 했대요 아니 근데 경찰 전직 경찰 가족들이 머리에 총 맞았냐고 하는 거 너무 전문적으로 당신 머리에 테이저건 맞았어? 이 탓은 없잖아 어쨌든 떨어졌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탐정사무소를 지급하면서 급히 공천을 받은 것 같아요 공약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한탐정연합회가 있고 대한탐정협회가 있고 FPDA 전직 경찰탐정협회가 있고 대한민국 탐정협회가 있고 IFI 국제탐정협회가 있거든요 다 자격증 장사하는 곳입니다 탐정자격증 지금 업계에 해계모니 싸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내버려 두느니 방치하느니 법이 있는 게 낫겠어요 그렇네요 아까 웃음치료사법처럼 네 만약에 경찰일 33년 했다니까 경찰일에 식구들이 밝았다면 여보 나인밀리 맞았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후보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곽진오 61세 남자 한평군 대동면 거주 일본 중앙대에 88학번 입학한 법학 학사 일본 중앙대? 네 그렇다고 적어놨어요 주교 주호대학 주호 주호 고려대 연구교수를 거쳐 배제대에서도 연구교수 했습니다 동부가 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아 독도 문제로 여당과 알력이 있어서 개혁신당으로 왔군요 그럴 수 있죠 한국당이라니까 이러다가 학회 세미나를 위해 20년 동안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모 돈 썼다 아니구나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돈일 수도 있죠 지난 50년 동안 지역 정치 세계 변화가 없었다 변화하자 그래서 변화를 위해 자시를 뽑아달라고 하고요 영광에는 쉽게 말해 공화당 후보도 뽑힐 때가 좋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50년이라고 굳이 말한다고요 영광에는 대마산단 한평에는 빛그린산단 장성에는 나노산단 담양에는 에코산단의 첨단사랍 소부장산업을 유치해서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이것도 지금 대통령과 살짝 안 맞죠 지역 재정자립의 인구 증가 대통령께서는 한국에 소부장 기업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제와 손주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책가방 안내네요 자제랑 손주가 없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미래 후보가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 소개할래요? 하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김선우 59세 남자 정치인 영광생 영광초 영광중 광주 서석구 고대 신방과 졸업 졸업 후 동부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광고기획사를 차려서 독립을 하니까 하니 그 회사는 여의도 컨설팅에 리서치 기시감이 들지 네가 2년 전에 동부그룹을 공부그룹으로 오타냈었어요? 그랬어요? 자 이 회사는 여론조사를 주상품으로 하는 정치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맞아요 네 정치 컨설팅 후에 죽을상을 한 사람들이 발음도 안 좋은 사람들이 방송에 자꾸 나와가지고 이상한 해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언젠간 출마하죠 그 외에도요 공로총 자문위원을 했고요 문화복지신문 대표했고요 복지TV 대표를 하다가 작년에 SW미디어그룹이라는 곳에 총괄 대표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ENSNTV 라는 채널을 갖고 있어요 기획사도 갖고 있고 저선은 복지를 다룬 내 손을 잡아줘 가 있습니다 복지를 내세우고 싶은 미디어 유닛 내 손을 잡아줘 느낌이 오잖아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이것도 세대가 갈리네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우리 나오는데 1995년부터 민주당 입당 20주년 기념으로 2015년 탈당 20주년 이 말만큼 했지 사랑을 안 받아줬네요 졸업이혼 같은 거군요 졸당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이 되었다가 민주당으로 쓰리슬쩍 복당 다시 시작한다 그렇죠 21대 총선에 공천을 신청합니다 2개호의 단수 공천에 밀려서 탈당 무소속 시전 실패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가 이번에도 공천 신청 다시 시작한다 탈당 무소속 이력 때문에 또 까이자 다시 솔로 새로운 미래로 새롭게 시작한다 진짜 새로운 미래 얼마 전에는 광주에 가서 이낙연과 새로운 미래를 홍보하는 거리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떤 노인네가 그런 얘기라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재혼은 습관이라고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이 쉬워진다고 출마 선언은 꽤 오래전에 했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일에 차출되고 있는 걸 보면 공약이 있을 단계가 아닙니다 네 자 제3지대 정당이 줄줄줄 튀어나왔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지요 무소속 이석형 65세 남자 정치인 무소속이지만 현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뭐야 그럼 그냥 해양수산특별위원회만 남는 건가요? 약분이 돼서 전 한평 군수였습니다 한평생 한평서초 한평중 농업고 전남대 농과대학 전남대 총학생회장도 했네요 졸업 후 KBS PD를 12년 동안 합니다 아마 광주 KBS였던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미디어 후보답네 그렇네요 97년 인터뷰를 찾아보니 스스로를 농꾼 PD라고 했어요 아마 농촌과 자연관련 방송을 많이 만들고 뱀장어도 쫓아다니고 그랬대요 그렇게 자연이나 농촌 방송을 많이 만드는 PD였던 것 같습니다 PD 생활을 하다가 돌연 98년에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한평금수에 도전 당선 이후 내리 3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평 나비축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나비축제와 백원택시의 그 군수 네 그리고 재임 중에 한평에서 황금박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임기 말에 24K로 30억짜리 황금박지상을 만들었다가 욕을 드립다 먹었습니다 아 에바 네 세금 낭비라고 욕을 드립다 먹었거든요 근데 금값이 올랐어요 어 이거 예상하지 못한 전개인데 어 잠깐만요 그때서서야지 어 잠시만 값이 오르면 에바 아님 그래서 30억짜리가 지금 137억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어 인정 어 인정 와 와 와 에바 취소 인정 그래서 절도 시도도 있고 해서 평소에 일반에 공개를 못해요 축제 기간에만 공개한대요 와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 녹여서 하면은 그럼 지역 예산이 지금 얼마가 생기는거죠 137억이 생기는거죠 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거죠 진짜 예산 폭탄이네요 이러면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다닐 수 있죠 금을 사야되겠다 어 무상책가방 자 3선을 했잖아요 두 번째 임기 때 갑자기 탈당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3선은 무소속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다시 입당을 합니다 군수 임기를 마치고 또 탈당을 해요 호남형 그리고 안철수의 세정치연합으로 가서 국민의당이 아니고 세정치연합으로 가서 전남지사에 도전을 했으나 아차차 세정치민주연합으로 합체가 될 줄이야 그렇죠 탈당했는데 당이 나를 따라왔어 본의 아니게 복당 그래서 경선했더니 아차차 떨어지죠 3등으로 낙마 그렇죠 이 당시 1위일까 이낙연 대표죠 14년 6회 도지사 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되면서 세 번째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말이 많았던 복당의 성공에서 민주당 경선을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왜 4개가 소개해 그렇죠 전화로 권리 이게 지난번 총선 이야기예요 전화로 권리당원과 지역구민에게 지지를 호소를 한 게 불법 선거운동으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천이 무효가 됩니다 아이고 한치 앞길도 알 수가 없네요 네 근데 공천이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2심을 하는 동안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면서 면소 판결이 났어요 죄송해 와 나이나믹하다 공천만 날라갔어요 하지만 그에게 탈당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이번 총선 빠드득 입당했어요 네 입당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을 갈며 준비했지만 민주당 단수 추천 그렇죠 결국 네 번째 탈당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네 호남용의 진한 맛 심지어 탈당할 때 원래 동료가 있었어요 박노원 예비후보도 같이 탈당해서 둘이 무소속 단일화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박노원 예비후보가 배신했어요 이연주류 갑자기 당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먼저 티나간다 그래서 무소속 단일후보가 됩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군수 출신이라 그런지 모두 지역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 약간 시즌 3개짜리 정치 드라마 같아요 넷플릭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군수로서 이제 실무자로서 평이 꽤 좋았던 인물인데 당선되기까지의 정치를 하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에 선거 끝나면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보려고요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야비한 수를 쓰는가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 그건 은퇴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나? 혹은 공천 관리해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 현실 정치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론가들이 그걸 정말 많이 외면하거든요 맞아요 모두가 상도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상도를 따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거가 들어오면 정확히는 요즘 뉴스 보면 특히 불거지는데 국민의당에서 무소속 탈당한 사람들은 무소속 탈당한 사람을 배신자로 보도하고 민주당에서 무소속 탈당한 사람들은 당이 잘못했다고 보도를 하죠 당을 배신자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공천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하고 그 지역 공무원들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고소, 맞고소, 경찰 신고 당장 막 저는 하면서 무소속 탈당을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탈당 러쉬 클릭하면 한 명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이 되게 빨리 그렇죠 탈당 정찰인데?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탈당 러쉬 클릭하면 두 명 그렇죠? 하나만 가면 정찰이죠 그러니까 클릭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가슴 뛰었겠어 러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 러쉬인 줄 알았지? 길이 되게 좁나봐요 고보 장강 전라남도 고은군, 보성군, 장은군, 강진군 민주화 이후 이 지역 최다선은 고 박상천 의원 80년대 말부터 검사 시절의 전투력을 살려 DJ의 최강 공격수로 활약했던 박상천 국민의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은 이후 색천연 민주당 원내총무로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끌어내리기에 최전선에 섰던 후단협의 선봉장이 되고 04년 열린우리당 돌풍에 낙선하고 맙니다 정치인은 크게 쓰일 때와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재선 김승남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날아갔습니다 만약 나주화준의 손금주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면 민주당 22대 총선 후보는 금주만 두 명입니다 This week 네 아니죠? Never drink 넌 알코올 아 그죠? 넌 알코올은 넌 알코올이지 Never drunk Quit drinking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56세 남자 전남 보성 출생 광주 서석구 조선대 행정학과 미시간주립대 도시 및 지역개혁학과 국제개혁학 석사 학력 기재가 명함이에요 네이버 인물 정보 다 다르다며 결국에는 이게 학력 허위기제라고 김승남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원래 같은 당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네가 지역개혁학과라고 하더니 왜 또 국제개혁학과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만큼 엄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는데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 네 근데 바뀐 이름 안 적으면 그것도 문제 될 수도 있어요 네 출마를 예정하신 분들은 염두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선거법은 굉장히 촘촘한데 유독 지금 대통령 행보만 좀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출마를 했고요 전 전남 행정부지사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감사관 등을 지냈고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보호과장을 지냈다고 해요 자 전남도 기조실 등 공무원 중에서도 주로 정보 그리고 기조 뭐 이런 거에서 좀 굵직굵직한 거 했었고 행안부에서 공공서비스 정책관 그러니까 민원24 이런 걸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행정학과 출신의 29년 레알 공무원 유닛이에요 7월에 되게 맞습니다 와 아 연급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선거 준비를 했어요 즉 신인가점 10% 받고 공천을 확정하고 김상남을 누른 거죠 그렇죠 지금 5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퇴직한 지 네 현역교체 이제 한번 문금주로 바꿔보시죠 가 경선 문구였어요 우리가 김상남 의원 국감에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훅 달랐어요 자 공약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난기금법 농업인 기본소득제와 같은 그리고 최저가격보장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같은 민주당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4개군 청년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에 나왔을 때 청년의 쿼터를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물론 청년은 65세까지겠죠 그렇죠 지역에 청년들이 누가 있겠노 싶긴 하지만 청년 회의 기준 지역 어르신을 위해서는 효도상품 구맥 세액환급제 공약인데 이거는 결국에 민주당의 공약과 자신의 행정 경험을 포갠 그런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인이 민주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도 신인입니다 김형주 63세 남자 직업을 향토사학자라고 적었어요 뭔가 정은정하고 비슷한데 농촌사회학자 향토사학이라고도 따로 있죠 지역을 전문주 농촌사회학은 없어 학예사 이런 거 했는데 그중에서 전통문화 관련된 거 학예사 네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군지 같은 것도 만드는 사람들이요 전남대 국문학과 나왔고요 정가가 두 개입니다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50만 원 옛날에는 음주 같은 거 없었어 이거 참 의문스러운 거 23년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 100만 원이 있어요 자기 물건 태워도 태우는 것도 태우는 안 되는 물건을 혹은 태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불 날 수도 있어요 자기 사일로가 있었나? 태우는 안 되는 일반 물건은 뭐야? 그러니까 물건을 불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 자체가 범죄인데 이 물건이 자기 소유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가 된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제가 듣기로는 보험 때문에 많이 좀 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험 사기에 이루어 보험 사기 근데 그거 쓰진 추측이죠 근데 100만 원 정도면 그냥 태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옆집에서 신고한 거예요 쓰레기 태웠나? 혹은 낙엽 냄새가 너무 난다거나 낙엽은 자기 소유는 아니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었어요 그래서 칼럼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현 고흥분청 문화박물관 수중유물평가위원입니다 어떠한 홍보 매체도 없고 공약도 발표된 게 없어요 국민의힘 호남후보 특위입니다 전혀 온라인과 언론에 띄우는 정보가 없고요 지역지 인터뷰도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 참 애쓴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입니다 지역지는 국민의힘 후보를 취재해 주지 않습니다 일단 빈 곳 채워 넣어라고 국민의힘이 애쓴 거 알겠고요 현장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이랑 한겨레 학예사로서 전통문화나 문화정책과 관련돼서 퀵할럼을 기고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 정책의 방향을 읽어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그냥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읽은 사람 됐습니다 재미가 없었어요 정치인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물건을 태운 적이 있는 학예사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 정도라고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남의 정치에 대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이었던 김봉호는 박정희 치아에서 민주공화당으로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이 들어오면서 일부 박정희 부역자들에게 가해진 소위 정치활동 규제로 인해서 출마를 못하게 되자 개심 3인주의 계열의 신정사회당으로 자켓을 갈아입고 민정당 후보와 싸워 해남 진도에서 재선합니다 그 갑자기 장진영 배우가 사망한 장진영 배우가 사망한 2009년에 한 번 장진영 배우의 남편이었던 둘째 아들이 16년에 국민의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사로 찾아가 박주선 최고위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두 번 이런 사람들 데리고 헌정사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니 정치는 참 힘든 일이구나 합니다 아무튼 이지혁 현역 윤재갑 재독은 올해 69 나이가 꽤 많지요 이번 민주당 후보와는 띠동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81세 바이든 일단 박수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바이든과 동갑이지만 무려 바이든 보다 다섯 달 먼저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들 이게 늙었다 뭐라 하지 마세요 남자 방송인? 제가 직업을 제가 그냥 방송인 아니야? 방송인이시죠 정말 제가 라디오 가면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랬던 문제예요 정은정 가면 앞순서 나오는 사람 하루에 세 번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면 인연인데 전남 진도생 오산초 진도중 목포 문태고 광주교대 당국대 상학과 졸 이 사람이 얼마나 늙었는지를 알 수 있죠 상학과를 나왔습니다 상학과? 상학 상대 경영학과 전과는 06년 5월 25일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 위반 알선수제였어요 이걸로 징역 3년 우리 건조 에디터들을 비롯한 MZ세대들이 이 이름이 낯설지가 않다라면 방송 많이 나오고 국정원장 경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박지원 후보에게는 1981년 민주정의당 입당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유PD가 얘기했듯이 그때는 그때였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저 상공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인이 전혀 아니었고 다시 전경환의 백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 교포여서 안 받아주기도 했고 물정을 몰랐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성공한 미국 사업가였습니다 1970년에 럭금, 럭키금성이죠 그때 반도상사로 바뀌었다가 지금 뭐 그거 이름은 없어요 여기에 입사를 하고 72년에 동서양행 뉴욕지사장이었습니다 전연적인 상사맨으로 살다가 1975년에 가발과 자파수입 도매상을 차려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 법니다 1980년대 초 뉴욕 맨해튼에서 건물이 다섯 채 지금 이게 얼마일까요? 1980년에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이 되는데 이게 최연소 기록이래요 사실 그대로 있었으면 재미교포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늙었을 수 있어요 혹시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이때부터 정치력이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1983년 미국의 망명원 DJ를 만나서 순정 바치고 돈 바치고 딸한테 용돈도 끊겼어요 딸이 미국에 있는데 둘 다 미국 국적인데 아버지 한 번만 더 정치하면 용돈 끊어요 해서 원래 매달 500만 원씩을 줬대요 그게 끊겼다고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줘야지 끊겼습니다 국민의정무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섬겨 공룡은 온리 국회의원 딴 건 안 한다 네 그럼 주의죠 92년 14대 민주당 비례 21번으로 입성했고 15대 부천 소사구 새정치 국민회의로 낙선 18대부터는 목표에만 도전을 합니다 무소속으로 재선을 했고요 19대 민주통합당으로 3선을 해요 20대 국민의당으로 4선 21대 민생당으로 낙선 송가비한테 가면 낙선이에요 이번에 당선되면 그래서 박지원 후보는 저 농축산인 유면상 PD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당선되면 역대 최고령 지역구 의원 기록을 갖게 된대요 저도 지금 10년 동안 방송을 보면서 80대 후보 지금 양당에서 다뤄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3당 이하에서 낙선하는 후보 애는 있었어요 공약은 있으나 없고 없으나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존재가 공약 같은 느낌이군요 네 할 말 없을 때 재불량 채우기 제가 이제 야구 보러 대전에 자주 가잖아요 대전에 가면 야구 본다면 뭘 하겠어요 빵 사러 가죠 야구 보기 전에 빵 사러 가거나 그 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의 루틴은 성심당에 갔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노인네 수십 명이 구름처럼 몰려 있습니다 제가 빵을 사들고 나오는데 상처를 하고 예를 치르고 난 직후에 지지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박지원 의원이 지지자들을 데리고 빵 사러 갔던 길에 마주쳤던 거였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다 바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게 KTX점이 아니고 본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버스 대전하죠 그렇죠 그들도 빵을 사가는구나 배우자 간병을 한 걸로 많이 유명하죠 거의 1년을 병원에서 국민의힘 후보보실까요? 곽봉근 지금 해남완도 진도는 사실상 미국입니다 79세 남자 대박이죠? 둘이서 160 노인대 노인 근데 이 정도 나이면 이장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밥도 해야 돼요 경로당에서 왜냐면 90세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이 나이면 지금 건조가 다 6명이 돼요 거의 육건조 육건조 단위에요 육정복에 육건조까지 네 정당인 진도지산면 출신 기른국민학교 광주삼육고 동국대 재무행정학과 소학교에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때였을 거예요 국민학교 안 나와봐서 모르겠네 목포과학대 케어복지과인데 마지막은 이제 만학도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5.7건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과 4건입니다 2011년 변호사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15년 폭행 재물손괴 벌금 300만원 이 분이 손글씨가 재불처럼 보이긴 해요 맞아 손글씨에요 프랑스에 있을 때 뭘 때려부신 것처럼 재불손괴 그리고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범죄 모욕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150만원 모든 범죄를 60대에 저질렀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럴 때 가장 불꽃같은 60대 즐겨 상상하는 건 선관위 직원한테 욕을 아주 XXX 이거는 분명히 정공노정과 이런 건 아니에요 황혼 황혼정과입니다 폭행도 뭔가 족행같고 아니 이게 정말 법조 노동자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모욕은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치겠어요 모욕으로 150대에 맞으려고 얼마 안됐어요 16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70대 1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아주 듣는 사람 손발이 절절히 타게 욕을 하셨다는 건데 나는 폭행 개불 개불을 까먹게 제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41963 범청년 조국소 투쟁이 조직부장이었대요 조국과는 무관해 보이고 386입니다 경력을 보고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886 886 886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419잖아요 그렇죠 맞네 맞네 헌법에 적혀있는 그 419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욕하는 586은 전두환이랑 싸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이승마랑 경호에 따라 어릴 때 일찍 철이 들었으면 일제랑도 싸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력을 하면서 제가 먼저 보고 전과를 봐가지고 민주화 전과인가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만있자 86도 아니죠 마지막에 86이 아니죠 6이 아니고 4고 앞에 3은 맞겠죠 그리고 80년대 학번이죠 이분 학번이 364 364 30대 60년대 학번 60년대 학번 그리고 40년대 그렇죠 생 감사합니다 저 386을 그냥 586 전인가 라고 생각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이때 새벽 몇시였지 기억이 잘 안나요 4시에 보냈어요 선거 이력이 상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3번 진도 군수 선거 4번 진도 군의원 전남 기초단체장 등등 여러 번 했고 공식 출마는 이번 선거까지 합쳐서 9번인데요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면 더 많다고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생기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30살부터만 출마했어도 한 20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출마가 81년 11대 대선에 민권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민권당 후보로 뭐야 처음 봐 이후에 신정당 민주국민당 한나라당을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고문 중간중간에 자민년도 있고 민국당도 있어요 네 중도보수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선거를 끊을 수 없었다라고 아 이거 중독자잖아 금선이 안 된다 중독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 동사를 쓰다니 끊다니 박지원 후보 아니었으면 최고령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양당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최대 득표가 12.33%예요 네 1회 지선이에요 대단합니다 160대결 공약은 기초연금 외 특별 품위 유지비 지급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노인복지 공약이었습니다 이상이에요 셀프법이네요 셀프복지 지역구 최고령 지역구를 만나 보셨고요 이게 농어촌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맞춰서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박지원 전 의원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부터 그래도 두 살 어린 사람 냈네요 야 이게 되게 예를 지킨 자객공천 노령 자객공천 그러니까요 네 그렇네 아들벌이 아니라 동년배 진정한 동년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남 마지막 지역구로 갑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 한화갑 김옥두 김홍업 동교동계의 핵심들이 지나간 무한신안과 장흥영암 영암무완신안은 후보가 5명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64세 남자 국회의원 챔피언이죠 무한군생 현경초 현경중 조선대부고 조선대행정학과 전남대 행석 전남대 NGO 확 박사 본인 헌병병장이래요 헌병 헌병 나온 거 되게 자랑스럽던가 봐로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1988년 박성무 평화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1995년 1회 지선에 전남 도의에 출마를 해서 당선 이후 내리 2, 3, 4, 5, 6회 지선에서 당선 그중에서 2002년 무한군수 당선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해서 무한군수에 또 당선 2006년에 열린우리당 무한군수 그리고 2010년에 무한군수 무한무한군수 하다가 12년 총선 나가보려고 무한군수를 사퇴를 해요 근데 경선에 탈락해요 아 첫 탈락 20대 총선 국민의당 박준영 후보한테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도지사 출신 그러다 박준영 후보가 날아가요 재직 당시 그래서 재보걸로 다시 당선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정당사상 민주당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유일하게 오답이 정답이었던 순간이죠 네 그렇죠 2020년에 다시 재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볼게요 15억 1200만원 출마 당시 13억이었으니까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게 나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늘으면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다행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밥은 얻어 잡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치를 보는 눈이 원숙해져가고 맞습니다 건물이 출마 당시 14억원인데 지금은 9억 5천이에요 팔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출마 당시는 채무가 6억 7천인데 지금 이 채무가 0원이 된 거 보니까 노후 준비 잘하고 있군요 네 본회의 출석률은 96.4일 농예수의 출석률 96.8호 예결이 100 대표 발의 법안 총 113개 원안 가결 15개 수정 가결 2개 초선처럼 겁네 열심히 해요 잘했네요 네 수정 가결법을 하나 볼게요 어선원재해보상법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넓어지고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병증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제도나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 어선원재해보상법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어선에 대한 선언 보장을 좀 넓히고 그리고 어선원 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좋은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요 그래서 중앙의 간사 권한에 대해서 더욱더 요건을 명확히 한다라는 건데 나머지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전비한다는 그런 법도 있고요 주로 소금산업 수산물 유통 등 관련 상임위 활동법이 많고 그리고 섬지역지능과 같은 지역발전에 관련한 법안을 많이 발의합니다 최저가격보장제의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산림공익혁 직불제 그리고 수산직불제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을 내걸었고 이게 많이 달성이 돼요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도 꽤 높고 농해수위에서 성실한 의원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늘 느끼지만 이름이 333이에요 3S 그렇네요 광양 통영 거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냈으면 이건 원양어선 타는 직원들의 이야기일 텐데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천정도의 제종동생 탈락했군요 네 진작에 날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두 사람 남아있고 저희는 아마 한 사람 방송했을 거고요 국민의힘 투맨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아 투맨 그래서 투맨이라 하신 거예요 저 경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냥 이름이라도 읽어드린 거예요 국민의힘 황두남 헤드맨 옐로우 헤드맨 저 그것 때문에 지금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지우려고 나는 황두남이 당연히 노란 콩이라고 했는데 아 옐로우 빛맨 62세 남자 정당인 신안군 비금면 출생 비금서초 비금면 중 호남원 예고 동아인재대학 사회복지학과 초당대 기업경영학과 나왔습니다 95년부터 지난 재선을 제외한 모든 지선에 개근했어요 신안군 기초의원에 계속 출마를 했었고요 당선도 됐어서 3대 5대 신안군 의원 지냈습니다 재선이에요 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근데 민주당이랑 계속 연계를 해서 했나 봐요 평민당 때부터요 예전 공보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후보 연설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땐 연설원이라는 직책이 있었네요 선거운동원이죠 일종이죠 네 2006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이때 재선을 했어요 민주당 안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이 당에서 지금 그런데 당선 5개월 만에 탈당을 하고 다음에 한나라당이 입당을 함으로써 우와 한나라당을 간 적이 있어요? 네 호남 최초의 한나라당 기초의원이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도 신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당선 된 다음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한나라당은 이게 웬? 웬 떡이야죠 굴러들어온 기초의원이죠 웬 콩이야? 콩싹이야 콩떡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왜 그 탈당을 그 입당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데 동서화합도 못하면 되겠느냐 멋진데요? 진짜 쿨하죠 지역주의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에 입당했다고 남겼습니다 이장현 의원의 연락쿨한 선배 상남자네요 찐상남자예요 이렇게 선거에 많이 나오면서 돈은 어떻게 벌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신안신문 기자, 농민의 해장, 체육관 관장, 태권도 학원 같은 것도 하고 계속 여러 가지를 거치다가 교육 쪽으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적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직업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직업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이력이 2014년에 현직이었던 힘찬 어린이집 대표이사입니다 갑자기? 뭐 태권도 학원 이런 걸 했으니까요 신안군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표자명이 황상원인 걸 보니까 아들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의 곽봉근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79세 후보랑 황투남 후보를 검색하면 선거 공보물 디자인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공약은 아직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황투남 후보는 손 들면 두 명 표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반기죠 오 한 번에 두나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진보당 후보 보시죠 진보당 윤부식 51세 남자 노동자 강진구 목포대 경제학과 대불공단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이었습니다 98년 집회 관련 전가가 있는데 기네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기차교통방해, 국부법 찬양고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 뭔가 철도에서 격한 시위가 있었나 봅니다 네 화끈한 집회를 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징역 2년에 집요 3년 작년에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이 나왔네요 작년에도요 중앙공약 외에 소개해드릴 만한 구체적인 공약 없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이었다고요 한국농어민당의 에잇픽스 김팔봉 64세 남자 송실대 법학과 박사 수료 무한출생 농수산부 과학기술자 중소기업장 고용노동부를 돌아다닌 38년 공무원입니다 보자마자 어? 아는 사람인데 싶었습니다 역시나 2년 전 지선에서 무한군수선거에서 제가 다뤘는데 팔봉 김기진의 위명이 너무 거대해서 다 가려진다고 불평을 했네요 그렇죠 그때 자유민주당으로 등록을 했다가 아 빠르게 한류연합당으로 갈아탔지요 아 그래요 한류연합당이 있었어요 아 오랜만에 들었다 아 오랜만에 들어봤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케이팝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첫 출만은 4년 전인 지난 총선이지만 그때 최종후보 등록은 안 했어요 그 당시 지난 총선 당시에 거주지는 인천 계양 지난 지선 거주지는 목포 옆에 일로읍 지금 거주지는 목포에서 좀 떨어진 무한읍 북가식 남가숙 직업 또한 지난 총선 때는 공인노무사 지선 때는 정치인 지금은 요양보호사 우와 아프부터 왜 이렇게 직업이 많아요 무소속과 자민당 한류연합당 때와는 달리 한국농어민당에서는 부대표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번 공약은 못 찾았는데 369표를 얻었던 지난 지선 군수공약 중에서는 무한시 전환이 있었습니다 무한시 뭐? 전환 아 무한을 시로 전환 시련을 시로 정확히는 승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환이라니 무한하네 무한은 지선할 때 무한도전 이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지역에서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송만 한번 내려가서 구경했을 거야 실제로 무한도전에서 어디 지역 갔을 때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무한도전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무한 먼데서 왔네 이런 힘이 몇 신 있어요 자 무소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랍니다 무소속 백제욱 59세 남자 무소속 첫 출마지만 정치인 연세대 행석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고요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민주당 공천심사위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부서속으로 출마합니다 아 초기 컷오프 네 부적격 사유가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아 이래서 안 알켜주면 후보한테도 때로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인이고 전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산점이 꽤 되는데 궁금합니다 네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뭐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네 네 탈당하면서 이제 단발마로 남긴 말 20대부터 당직자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당선되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개처럼 일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니까 40년 동안 민주 거의 40년 동안 30년 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호남용 무소속입니다 네 그 기자회견을 울먹이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파란색 잠바를 입고 나왔다가 벗으니까 안에 무소속 흰 잠바가 있는 연출을 했어요 우와 근데 글씨는 또 반전으로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진을 넣었죠 우와 이거 스포츠댄스 대회에서 보는 건데 파흰에서 흰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스포츠댄스 갑자기 음악 빨라지면서 짜잔 변검 아니 근데 진짜 공천 가점이 꽤 많은데 무슨 전가도 없고 그런 것도 좀 본 것 같네요 본선 경쟁력 내일 광주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작년에 당헌당교 이거 특별당교 이번에 공천료를 정하는 거 개정할 때만 해도 신인들이 다 집어치우려고 그랬어요 신인들한테 너무 불리하다고 그래서 그때 막 태스크포스하고 초선, 최선 의원들이 회의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안다 불만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언론들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당 경력을 보면 중앙당 당직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에는 이번에 내려간 걸 수도 있죠 그게 적격, 부적격 사유일 수도 있죠 정말로 20대 때부터 계속해서 당에 있었던 당뇨라면 결격이 보통이 아니면 도전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은 상상의 영역이니까 고만파 하겠습니다 공약은 무한공항 활성화 무한공항 활성화 월출산 관광특구 조성 대불산단 신산업 유치 F1 경주장 관광 명소와 신한 신재상 에너지 특화산단 조성으로 혹시 이게 결격 사유일까 싶은 공약입니다 어? 나는 민주당이다라는 책을 냈었네요 아 맞아요 그건 책을 냈어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부적격 판정 뒤였어요 그래서 유권자 기만 행위 비난이란 기사가 이미 써놓고서 계약 들어갔는데 출판 도중에 어?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으며 당시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함유한잡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 오! 죄가 못 찾았던 걸 찾으셨네요 우와! 정가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책 제목 기소를 냈구나 책 제목이 나는 민주당이라 민주당이다라니 너무 칼날 여왕 같잖아 나는 군단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후보를 만났습니다 수요일에 호남투어 마지막 시간에 뵙기 전에 네 지금 에디터가 자존심 상해 파워건조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어떻게 찾았어? 이러면서 한참 저다봤습니다 신임에게 박살난 한걸 했다 사실 별거 아닌 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마늘 까고 콩 골라내고 이런 일이잖아요 알고 보면 단순노동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은근 베테랑 없어요 이 작업 서로 도와줘야죠 맞아요 중간에 빵꾼하는 거 같이 메워줄 때도 되게 많았어요 정치 여러분 저희가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저희는 몸만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재밌네요 이 부적격 사연은 분명히 여기서도 기자가 당직자한테 물어봤는데 민주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는 개별 통보하도록 돼있다고 말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이 기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를 당직자하고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물어본 거죠 그렇겠죠 이게 지금 프레시안인데 지역지도 아니고 근데 무한 프레시안 지역이네요 언론을 많이 돌아보면 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모아드리는 일을 몸을 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호남투어 마지막 시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만나 5명의 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MENIC BOOM MENIC BOOM 情况 定型 MENIC BOOM